러버 포에버 승현이 어딨냐? 나랑 같이 죽자! 아이고! 아이고 민현이! 지금 우리 미래를 건네놓고 어디서 그러지 말고 나선 어떻게 해봐요? 뭘 어떻게 해? 너 똑바로 말 안 해 지금? 그럼 형 이 집이 국에 못 가겠다 그래서 재범이 지금 어디 갔어요? 병 작가님 이 여자 진짜 웃기는 여자 아니야? 엄마 자비 나 왜 그래? 그 하지마 당장 잘라 앞으로 어떻게 지고 멀리 가야 할 것 같아 당분간 대표 대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요?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요 말해요 왜 낳고 결혼했냐고요?